여러분들의 박수 속에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청사람 얼굴은 웃는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무엇일까 그 누가 안한 나의 마음을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았던 추억 이젠 모두 버렸지만 지금도 간간히 생각이 나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야 지금 무엇을 할까 지금 무엇을 할까 지금 무엇을 할까 얼굴은 웃는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무엇일까 그 누가 안한 나의 마음을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았던 추억 이젠 모두 버렸지만 지금도 간간히 생각이 나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야 지금 무엇을 할까 지금 무엇을 할까 지금 무엇을 할까 대결하는 그녀들 지금 무엇을 할까 한국국연구청